안녕하십니까 깨만소디입니다. 재밌된 레인보우 6시즈 블러드 오키드 미지즈 레인포스 먼치 업데이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공식 업데이트 날짜는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추측으로 한다면 이틀이나 3일 후에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썼던 테크리컬 테스트 서버에서의 업데이트와 별반 다를 게 없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바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카프칸의 상향입니다. 스피드위 암호위로 바뀌었으며 함정의 갯수가 5개로 늘었고 레이저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60의 데미지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피인 적에게는 60의 데미지를 받고 좀 더 쏴야 하는 것이고 피가 좀 없는 적에게는 60의 데미지를 받고 바로 즉사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좀 더 보셔야 할 것은 바로 권총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좀 더 주의깊게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PPM을 조준하고 썼을 때 더 이상 튀어오르지 않으며 내가 어디에 쏘는지 상대의 머리를 쏘는지 어깨를 쏘는지 상체를 쏘는지 하체를 쏘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점 확실한 피드백이 된다는 점 약간 권총의 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베라의 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공격과 수비를 통틀어서 업데이트도 있는 거기 때문에 리볼버나 디저트 이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패치가 되고 나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아마 그냥 연발 사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지 않았을까 반동의 하향 정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블리츠 또 상향을 먹었었죠. 뛸 때 스프린트를 할 때 상체를 확실하게 지켜들고 뛰기 때문에 머리 어깨 상체 부분을 확실하게 가리지만 여전히 하체 부분은 취약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블리츠도 마찬가지로 권총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확실하게 반동 패턴이 본섭과 확실하게 다른 점이 눈에 띄죠. 한 번 더 볼까요. 원래 본섭 같은 경우에는 방패 오파가 조준을 하던 방패를 들지 않는 오파가 조준을 하던 둘 다 위로 튀었지만 이제는 위로 튀지 않고 그냥 살짝 위로 올라가는 정도로만 그러니까 상대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엘라의 하향 엘라의 스콜피온이 반동이 좀 더 괴랄해졌고 진탕 지뢰가 4개에서 3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거 엘리트 이쁘지 않긴 한데 ADS의 외형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일단 1인칭으로 봐야지 알겠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아이콘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피드백을 좀 더 유저가 알기 쉽게 받아볼 수 있으며 핑, 커넥션, 업디트 레이트, 호스트 문제 등 뭐 다양한 아이콘을 통해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초록색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독한 늑대의 명성작이 좀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스코어 인질구출 적을 쐈을 때, 월샷을 했을 때, 브리칭을 했을 때 각 얻는 점수들에 비례해서 명성의 획득량이 달라졌습니다만 이제는 그냥 플레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바뀌었습니다. 뭐 승패 상관없이 그리고 뭐 어떤 난이도에 상관없이 명성을 얻는 거는 똑같아졌다고 하네요. 그거 이외에 뭐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업데이트 픽스긴 하지만 이거는 뭐 직접 해석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딱히 뭐 버그 픽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 느꼈으면 업데이트 안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일단 믿으신 리인포스만츠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곤충기 업데이트 말고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었던 패치이기 때문에 카베이라가 좀 더 재밌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방패가 좀 더 쓰기 쉬워졌다라는 점 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